집도 가까웠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강의는 문화 박사 같은 강의는 지금 날짜가 겹쳐서 범인하고 있어 날짜가 겹쳐서 범인하고 있어 범인하고 있어 여기 오시면 갈 때는 집에 갈 때 엄마 갔다 온다는 올 땐 이모가 들어와 길을 찾고만 가지고 백만을 보셔야 되죠 백만을 보셔야 되죠 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만으로 갈더라도 제가 이만으로 갈더라도 이만으로 갈더라도 이만으로 갈더라도 이만으로 갈더라도 이만으로 갈더라도 김치 이만으로 갈더라도 이만으로 갈더라도 뱅을 구입해 한 번에 갈더라도 이만으로 갈더라도 이만으로 갈더라도 집단을 구입해 집단은 그냥 이만으로 갈더라도 그리기를 위치했고 이만으로 갈더라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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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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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